제주도 차박부부 여행 세번째 날 한라산 등정 성파나 한라산 정상의 반응사 코스로 하산 한라산 백록담은 신생대 제3기 제4기에 걸친 화산작용으로 생긴 후 한라산은 천연기념물 182호로 등록되었다. 찬바람 불고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백록담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본다. 정상에서 13시 30분 전 하산해야 한단다. 우리 부부는 안개 낀 정상 여기저기 구경하며 사진도 찍으면서 백록담 안개 거치기를 바라본다. 에란개 낀 한라산 정상은 찬바람이 불어 춥다. 백록담 미련은 접어두고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 경사도가 완만한 성파나 코스로 올라와 관응사 탐방지원센터 코스로 내려갈 예정이다. 또 쳐다봐도 백록담은 안개에 덮여 있다. 분지를 열어주질 않는다.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 국립공원 정상 1950m. 애는 백록담이 있다. 백록담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흰사슴이 물을 먹고 놀았다 하여 백록담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동능선 쪽으로 화산해야 한다. 동능선 대표격인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와 화산함 고사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자연은 아름답다. 거짓이 없다. 앞에 보이는 왕관바위 능선이 안개를 덮어쓰고 있다. 용진각 방향으로 내려간다. 안개 낀 정상과 달리 앞에 보이는 시야가 너무 멋진 하늘과 구름을 보여준다. 조리떼가 한라산 구석구석을 꽉 채우고 있다.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해발 1700고지도 조리떼 천지다. 정상에서 백록담 덮고 있는 안개 구름과 앞에 보이는 하늘이 대조를 보인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이 너무 예쁘다. 비가 올까? 하산길이 걱정된다. 탈기장이 보인다. 그냥 무사 안녕을 빌어본다. 용진각 대피소가 보인다. 옹기종기 앉아 쉬면서 식사를 하나 보다. 우리 부부도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컵라면에 밥 말아먹는다. 김치가 있어 기분 좋은 식사다. 식후가 개운하다. 김치가 최고다. 용진각 대피소는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다. 용진각 현수교는 아름다운 계곡과 안관능 바위와 조화를 이루며 등산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관음사 코스는 급경사 등산로가 많아 경치가 좋은 만큼 힘은 든다. 산 사람들의 쉼터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분 개방만 한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에 눈은 즐거운데 몸은 지쳐간다. 잠시 쉬었다 다시 하산을 한다. 내리막길이라 아픈 무릎에 부담이 된다. 비가 온다. 지친 하산길이 더 어려워진다. 조리떼 숲길이 나온다. 개미 등 탐라계곡 남녀 화장실이 있는 곳이다. 탐라교로 연결되는 급경사 계단길이 나온다. 무릎 아파 뒤로 걸어 내려간다. 탐라교가 나온다. 지친 몸에 비까지와 마음이 급해진다. 아름다운 경치 즐길 마음에 여유가 없다. 계곡 고리 깊은 곳에 건설된 탐라계곡 탐라교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다. 한라산 관리소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큰 소리로 많은 비가 올 것 같다며 빠른 하산을 독려한다. 빗방울이 굵어진다. 참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었다는 옛 숯가마 터 안내판이 보인다. 한라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구린굴은 비가 와 그냥 지나간다. 60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는 비호는 조리떼밭 사이길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관음사 탐방지원센터가 보인다. 캄캄한 새벽에 성판악을 출발한 한라산 정상 백록감 관음사 돌아온 산행을 우리 부부는 하이파이브로 무사 완주를 자축한다. 성판악 탐방지원센터로 가야 한다. 어두워진다. 비도 온다. 택시도 없다. 버스로 가야겠다. 475번 시내버스 타고 성판악 경여하는 181번 빨강버스 환승하면 된다. 버스기사님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인증서 천원 내고 출력하면 된다. 성산포 24시쯤 질방 검색하여 찾아간다. 제주도의 멋진 차박 여행을 그리면서 제주여행 3일제를 마감한다.